이 맥힌턴싱 컴퓨터 네 여기 사진에 보이는 컴퓨터는 이 맥힌턴싱 컴퓨터는 제가 초등학교 때 처음 가지고 놀기 시작했던 컴퓨터인데요 이 컴퓨터로 막 2800kbps 모뎀 달아서 인터넷도 막 하고 그랬습니다 뭐 지금과 비교하면 이 컴퓨터를 별로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었지만 저는 이 컴퓨터를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제가 이런 컴퓨터에 맥국되었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화면 안의 세계에서는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와는 달리 화면 안의 픽셀들은 동적이고 그리고 물리법칙에 따르지 않기 때문이죠 좀 더 구체적인 예로는 이 게임 캐릭터가 있겠는데요 다들 아시죠? 이 게임 캐릭터를 딱 보는 순간 화면을 날아다니고 그리고 불을 쏘고 그리고 파이프를 통해서 순간이동하는 그런 장면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디지털 미디어가 강력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컴퓨터는 우리에게 편리한 툴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마치 글쓰기의 발명이 우리에게 논리적 사고를 가능하게 해 준 것처럼 이런 컴퓨터는 이런 디지털 미디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고적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화면 안의 픽셀들은 마치 도화지 위에 물감처럼 이런 상상들을 생각들을 나타내는 표현의 기본 단위가 되고요 그런데 이런 컴퓨터의 진화를 살펴보면 이렇게 큰 박스 같은 형태에서 지금 우리 모델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태블릿 같이 손안에 들어간 얇은 유리 형태 그리고 요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머리에 쓰는 헤드셋이나 안경 같은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트렌드를 보면서 이렇게 더 작은 화면 안에 더 많은 정보를 더 많은 픽셀들을 가두려는 이런 트렌드를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게 과연 이런 형태의 컴퓨터가 우리의 상상을, 우리의 생각을 더 풍부하게 해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우리의 생각을 이 좁은 화면 안에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보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눈을 이 작은 화면 안에 가두려는 노력 대신 화면 안에서만 가능했던 그 무한한 가능성들을 화면 밖으로 꺼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저는 현재 MIT 미디어랩의 Fluid Interface Group에 있고요 저희 그룹은 이렇게 디지털 정보를 어떻게 실생활 속에서 더 쉽고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에 관심있고 그런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SixSense라는 프로젝트도 대표적인 프로젝트 하나고요 FingerRead라는 프로젝트는 손에 착용할 수 있는 웨어러블 형태의 카메라를 이용해서 시각장애인들이 누구나 쉽게 어디서나 글을 읽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스마트 R 오브젝트라는 프로젝트에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물건들을 간단한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서로 연결하고 이런 물건들을 더 똑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전등들을 다 하나로 연결해서 스위치 하나를 통해 한꺼번에 조작하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여러가지 접근을 통해서 저희는 디지털 세계 그리고 물리적 세계를 하나로 합출력 노력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디지털, 그러니까 화면 뒤에서만 일어날 수 있던 디지털 컴퓨팅을 화면 밖으로 꺼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제가 더 구체적으로 관심있는 부분은 어떻게 하면 화면 안에서만 가능하던 그런 무한한 가능성들을 무한한 상상들을 화면 밖으로 꺼낼 수 있을지 만약에 이런 디지털 공간과 물리적 공간이 완전히 하나로 겹칠 수 있다면 그래서 만약에 화면 속에서만 가능했던 그런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다면 저희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저는 그런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그렇게 간단치는 않은데요 왜냐하면 저의 상상력은 그리고 우리의 상상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미 경험한 것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 번도 달에 가보지 않는 저희가 제가 달의 표면을 밟는 느낌이 어떤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보지 못하는 것 아직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런 경험을 부분적으로나마 창조해내고 만들고 그리고 프로토타이핑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유명한 일화로 왓슨과 크릭이 DNA 이중나선 구조를 발견했을 때 이런 철판 그리고 철사로 만든 모형을 가지고 직접 조립해 보면서 많은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저희는 뭔가 눈으로 직접 보고 손으로 만지고 조립하고 부수고 이러면서 많은 깨달음을 얻고 그 과정 속에서 만을 발견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작업들에서 좀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만들었던 첫 번째 프로토타입은 이 화면 뒤에 있던 화면 안에 있는 픽셀들이 만약 화면 밖으로 뛰어날 수 있다면 어떨까 라는 생각에서 시작했습니다 이 작업은 같이 미디어랩에 있는 필립이랑 친구라 했던 작업이고요 여기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이런 실험을 간단히 했는데요 이 게임 캐릭터가 핸드폰하고 컴퓨터 사이를 자연스럽게 뛰어다니는 걸 볼 수 있죠 이걸 시작으로 핸드폰을 이용해서 화면 안에 있는 파일을 만지거나 집어서 옮길 수도 있고 그리고 컴퓨터에서 핸드폰을 파일을 옮길 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끌어서 옮길 수 있는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했습니다 좀 더 재미있는 예제로는 이런 게임 만들었는데요 저기 있는 하얀 곰 캐릭터가 저 깃발까지 혼자 힘으로 못 가기 때문에 이렇게 핸드폰을 이용해서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위험한 장애물이 있을 때에는 물을 이용해서 장애물을 느리게 만든 다음에 안전하게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또 핸드폰을 엑스레이처럼 이용해서 숨겨진 길을 발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좁은 길을 지나갈 수 없을 때에는 핸드폰의 핀치 제스처를 이용해서 캐릭터를 조그맣게 만든 다음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했던 작업은 좀 더 동화 같은 생활 시작됐는데요 만약에 이런 픽셀들이 컴퓨터에서 나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스며든다면 어떨까? 라는 그런 상상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작업은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에서 제 멘토였던 아스터 로즈웨이 그리고 앤 파라디스와 했던 일종의 전시작품이고요 이 작품에서는 이 하얀 공의 그림자가 갑자기 예상할 수 없는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고슴도치처럼 가시가 도전하기도 하고 다른 모양으로 변하거나 그림자가 사라지거나 아니면 곰이나 햄스터 같은 다른 존재로 변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장난기가 많은 그림자죠 그래서 여기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컴퓨터가 저 그림자를 조종하고 있는 건데요 이 그림자의 장난기가 심해지면 이제 실제로 공을 조종해가지고 그 공을 잡으려고 하는 저로 도망가기도 합니다 네, 진짜 고생 많이 했는데요 이때 만약에 피터팬, 만화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림자가 제 2의 인격을 가지거나 아니면 새가 되어서 날아가 버리면 어떨까요? 현실 세계 속에선 절대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만약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한다면 저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지금과 완전 달라질 것입니다 마치 순수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어린아이와 같이요 제가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좀 다른 방향의 이야기인데요 이런 아이디어들, 이런 프로토타입들이 세상과 연결된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켄이란 프로젝트는 제가 2년 전에 삼성전자 했었던 프로젝트인데 전신마비, 몸을 못 움직이는 분들을 위해서 눈으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안구 마우스를 굉장히 저가로 제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영상에 보이시는 신영진 님은 지금 현재 연세대 대학원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공부하고 계시고 이 영상에서는 저희 프로토타입을 테스트해 중인 모습입니다 이렇게 눈동자 움직임을 이용해서 마우스 커서를 움직일 수도 있고 그리고 눈동자를 깜빡이는 것을 통해서 이제 나올 텐데요 깜빡이는 것을 통해서 마우스 클릭을 하거나 드래그 앤 드롭도 가능합니다 이런 마우스 기능뿐만 아니라 왼쪽 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눈동자를 상하좌우로 움직이는 것만으로 저 가상의 3D 도시를 탐험할 수도 있고 또 오른쪽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복잡한 키보드 조작을 요하는 게임도 눈동자를 이용해 플레이할 수 있도록 이제 간단히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재미있는 아이디어들 조그만 이제 그런 가능성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런 가능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단순히 아이디어나 가능성이 아니라 세상을 아니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있는 편지가 그 조은예인데요 이 편지는 실제 저희 아이켄 디바이스를 테스트해 주신 한 루게릭 환자께서 써주신 편지인데 병세가 악화된 이후로 수년간 처음으로 누군가의 도움 없이 본인 스스로의 힘으로 작성한 편지입니다 하루는 한국과학기술대학교 학생들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요 그 연락의 이유는 저희가 했던 아이켄 프로젝트를 보고 영감을 받아서 아이무브라는 프로젝트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무브 프로젝트는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눈으로 컴퓨터를 하게 만들어드리자라는 비전을 넘어서 눈으로 몸을 못 움직이는 분들이 다시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드리자 눈으로 휠체어를 조정할 수 있게 만들어드리자는 굉장히 멋진 취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아이켄 그 프로젝트가 아이디어로 끝났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뭔가 실제하는 걸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아이켄이라는 걸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누군가에게 가서는 편지를 쓸 수 있는 힘이 되었고 누군가에게는 어떤 영감이 되어서 더욱 멋진 프로젝트를 만들어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했던 작업들은 어떤 문제나 어떤 질문에 대한 정답 혹은 대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질문에 가깝습니다 만약 디지털 정보가 자유롭게 화면 사이를 뛰어다닐 수 있다면 어떨까? 만약 컴퓨터가 마법처럼 그림자의 모양을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 만약 이렇게 몸이 불편한 분들이 몸을 못 움직이는 분들이 눈을 이용해서 더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다면 어떨까? 이렇게 질문일 뿐이지만 이 질문을 통해서 무언가를 실체하는 순간 이 질문은 가능성이 되고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그 이후의 진짜 가능성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상상은 단순히 공상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상상을 만드는 순간 우리는 진짜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